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은희님 특별히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오늘은 조금 일찍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보시게 되면 브리핑을 드리고 사람은 젊은 날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이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저는 시사적인 그런 현안 과제다 이렇게도 접근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구자 그러니까 학위 쓸 때하고 비슷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게 이걸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야 H님께서 이제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의 차이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999개 장소에서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 자료를 공 박사님 이렇게 보시면 전국의 선거구 기준으로 한 30% 정도의 특위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자료 보관하셨다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부 말씀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한 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이러면 한 번 더 들여다보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구나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지난 10년 넘게 두 가지 절차를 밟아서 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습니다. 1단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 사이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보다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수를 일정 부분 올려주는 위조투표지를 전산상으로 조작을 했고 그 이후에 4박 5일 사이에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관위에 보관 중이고 개표소로 이동하기 이전까지 부풀린 실물로 된 종이투표지를 투입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표를 투입한 것을 선거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같은 내용을 좀 다루지만 박주연 변호사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jih님께서 보내준 자료를 전국의 999개에서 선거인 수하고 사전투표자 수가 다른 것을 한 번 더 검증하면서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양반들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는 과정에서 최소 999개의 투표소에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선거 조작범들이 저지른 실수가 99개 최소 999개 이상 정도가 발각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그래서 광명시 어뢰수는 투표지를 나누어준 것보다 58개가 더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원미구을 146표가 여러분 걸려든 겁니다. 투표소에서는 100표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146표가 더해져 가지고 246개의 사전투표지가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수를 실수를 했든지 어떤 연유했든지 간에 표를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최소 999개 999개 플러스 알파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것이 발각이 된 것이고 그것이 모두 다 위조 투표지를 더 많이 넣거나 덜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젊은 날 사람이 이제 훈련받은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신문기자 출신들은 이제 이런 실정 분석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서사 스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설득하는데 저는 20대 이제 경제학 학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론 같은 거는 손을 놨지만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이런 이 선거부정 문제를 제가 손을 못 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고들면 들수록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 이것들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999개를 다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99개에서 득표소를 얼마나 조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추가적인 자료가 발생했고 그것에서 이제 시작점을 제공한 것은 9분 선거에 대한 전수 분석을 행하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작성해 준 분석 자료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을 확인한 겁니다.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것을 그냥 확인했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 데이터는 이미 발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확실한 증거물들이 이제 확보가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거 갈리비언의 사람들이 좀 두렵기는 두려운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 3, 4일 동안 선관위 데이터에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 22시 정도 그때 여러분들 접속이 아마 재개가 됐다고 한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끝없이 시청자들에게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갈리비언의가 주도해서 투입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물한 위조 투표지를 계산해 보시기를 원하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이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계산을 여러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저와 재야 전문가의 그런 분석을 기다리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구에서 얼마나 총 투입했는지 관외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얼마나 조작을 해서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에게 선물을 줬는지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일단 내린 거죠. 내렸다가 이제 올렸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다 이제 우리가 받아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아마 모니터를 안 하겠으니까 이 방송을 계속해서 이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선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마 위협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배속까지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냥 그야말로 배속까지 배속까지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좀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국힘당 국민의힘 측에는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비교적 좀 젊고 그래도 이제 배움 있는 중구 성동구 갑에 출마했던 윤희숙의 후보가 아주 닥치고 그냥 은폐하는 대결에 들었었으니까 그게 참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에 아주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KDI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오래 한 사람이 선거 부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소위 태도 혹은 작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참 나라의 지도차가 많이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기대주였던 윤희숙 의원 정도가 전 의원 정도가 그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후반부에는 또 역시 AI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예고 내용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여력이 허룡하는 한 그런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해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찬탈하고 국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박탈한 이 만행이 널리 알려지고 이 만행이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작업을 수행을 그렇게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정도 이렇게 정도 이렇게 정도